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너무나 많이 갔고요. 지금부터 덜 오르는 종목 좀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항상 주도주가 있었다면 소외주가 다시 순환매가 되면서 상승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인 대오AL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남북경업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2차전지 배터리 케이스형 소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배터리 쪽에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매출액의 30% 정도까지 올해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2차전지 비중이 높아질 것 같고요. 내년에는 50%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의 니즈가 늘어났을 때 결국은 알루미늄 쪽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오AL이 고급한 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두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같이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있고요. 또 유리 사업 등이 있어서 대오AL은 딱 숫자로 보여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업이지만 든든한 실적이 계속해서 턴유라운드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어떤 이슈로 좀 받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감사보고서 시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상기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대오AL 같은 종목들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실적 턴유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실적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의 니즈나 수요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멘텀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다른 종목에 의해서 대오AL은 크게 상승을 못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종목들 딱 열어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한 4배 정도 상승한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대오AL 같은 경우는 한 5천원에서 5,2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했어야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을 타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바닥에서 다지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3바닥인데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돌파해서 제가 이제 주목해보자는 의미로 좀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돌파하고 지금 연일 그 구름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이상 구름대 위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악성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기법적인 이야기들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자리 구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520원, 2,560원 크게 무릴 수 없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에서 목표가는요. 원래 기본적인 노직으로 간다면 5,2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논리에 따라서 4,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는 악성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2차전지들이 실적으로 두각받을 때 다시 순환매할 때 이 종목도 좀 두각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절라인 체크 드리겠습니다. 손절라인 보시게 되면 장대항봉 이후에 눌러지는 자리, 이 자리죠. 2,200원 받고 딛고 올라왔습니다. 딛고 온 자리가 좀 이탈되게 됐을 때는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 시장에서 트렌드한 종목들 중에서 조금 덜 오는 종목들로 가져가신다면 시장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